또 구정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백투에 대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질병 없이 고통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구정 첫날 동해바다 신령한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 그 영금정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잘 보셨죠? 이거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두 번 다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24년도 설날 떠오르는 태양은 다시는 또 뜨질 않습니다 대부분 구름 끼고 비가 와서 이거 보러 왔다가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떠오른 이 새해 첫날 태양처럼 우리 마음 속에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근심 걱정 먹구름 올 한 해 동안 완전히 사라지고 행복만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태양을 봤지만 결심하는 내용들은 다 다를 거예요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한 진리의 길 걸어가기로 결심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마지막 연말에 올해는 정말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사방이 다 독소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서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독소가 코로 입으로 온몸으로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건강한 상태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꼭 만나야 되실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좀 만나야 될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미니라 이런 뜻을 가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날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꼭 그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주레웃기 15장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포 세포가 느낄 정도로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재림의 장면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과연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추레웃기 15장을 찾아보는 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저는 한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영양력학을 공부하기 전에 천연치료학을 공부하기 전에 하다 보니 중환자들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밀려왔습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아는 것은 성경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백여 명씩 들꽃에 실려오고 응급차로 오고 정말 중환자들이 밀려오는데 아는 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치료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성경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글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원어는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구원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보면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가지고 치료법들을 찾아서 광릉내 요양원, 덕유산 요양원, 여수 요양병원, 에덴 요양병원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증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영양역학 박사, 한의학 박사, 또 천연치료 박사가 됐지만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 치료 원리를 가지고 백퇴덴에서는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이 나온 추레우키 15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이 애국 세상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우리에게 그 질병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겠다 아예 질병 안 걸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령 지금까지 이 말씀을 몰라서 내가 잘못 살았고 그 결과로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이제라도 이분 만나는 법대로 걸어가다 보면은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내용으로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를 간단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치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은 첫 번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에게 아픈 부위 내가 어디가 아픈지 이걸 감추지 말고 그 한 부를 드러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한 20만 명 이상을 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환자들은 아픈데 아픈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자 여기 추레우키 15장 23절부터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됐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추레급을 했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죠 열재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지켜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길밖에 걸어가지 않았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 물 한 번 쓴 물 나왔다고 해가지고 인도한 모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휴 어떻게 저 배은망덕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못된 놈들하고 내친 것이 아니고 이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때 그 입장 사람들 속에 서 있으면 똑같이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때 이 대중 속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봤을지라도 여기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가지고 한 물은 떨어졌어요 얼마나 더웠을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을까 제가 한 3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 루트를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사도 똑같아요 집사하고 계속 기사 선생님한테 에어컨 틀어주세요 너무 더운 거야 기사는 틀었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에어컨을 틀은 거냐 찜통입니다 그런데 틀었는데도 그렇다 그래도 더우니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선생님이 사막 한가운데 딱 차를 세우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다 내리세요 1분만 있다가 올라오세요 나갔더니 이게 진짜 에어컨 틀었던 거예요 그냥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 흘러요 가지고 간 물병 페트병 2리터짜리를 한 입에 떼지 않고 다 마시는데도 오줌도 안 나와요 땀으로 다 나오니까 이렇게 더운 사막길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이 나고 먹었는데 쓴 물이었다 우리도 똑같이 원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원망할 만한 상황이 됐는데도 이걸 자꾸 억누르기만 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안 됩니다 내가 서운하면 서운하다 아프면 아프다 이 아픈 부위를 솔직하게 그대로 예수님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파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래 얼마나 아픔이야 얼마나 힘들었느냐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픈 환불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체면 지키고 이러느라고 깊이 깊이 밀어넣었던 그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스트레스, 미움, 불평 이거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에널스 오브 클리니컬 사이키아츄리 1999년 9월호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수많은 치료법들이 지금까지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수천년의 과거와 현재 이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기록한 논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수없이 방법이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감정의 표출은 종종 치유로 여겨졌다 감정을 감추고 억누르는 것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표출을 하든 웃음으로 표출을 하든 눈물로 표출을 하든 상담으로 표출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로 변했을지는 모르지만 수세기 동안 문화가 달라도 때로는 춤으로 때로는 어떤 의식으로 때로는 고백으로 결국은 이 속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표출하면서 해결을 하면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면 무식 속에 밀어넣었던 그 어떤 질병의 원인들 죄책감 그리고 미움, 분노, 원망 이 모든 것들을 입는 그대로 표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치료가 시작이 되고 여호와 라파드시는 하나님이 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분이 우리에게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0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이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셨나이다 사람에게 쏟아내면 더 크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감당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카운셀러 기묘자라 가장 위대한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 와서 자기소개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픈 데는 하나도 없고요 치료 안 됩니다 아픈 데 없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아픈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여호와 라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에서 이강래 씨가 예전에 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대장암 말기입니다 암이 너무 커져서 변이 안 나와요 한 2주 동안 벌써 나오지 않아 변비가 차가지고 얼굴이 새 가만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문제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분이에요 천여 시절에 자식 3명을 데리고 있던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잘했다고 할까요? 네가 뭐가 문 나서 예뻐요? 잘생겼습니다 왜 그런 자리로 시집을 가느냐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새 자녀를 이제 내 자식처럼 키워야 되겠는데 내 배 속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더래요 내 자식을 너 사랑하지 그게 안 될 것 같더래 그래서 자식을 안 낳기로도 결심을 합니다 이제 주변에서 막 더 난리네 네 배 속에서 나와야 네 자식이지 너 그러다 피 눈물 흘린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숭고한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을 합니다 끝까지 자식을 안 낳아요 그리고 새 자녀를 정말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보다도 더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뇨가 있었고 비염간염이 있었고 결국은 감경화증이 걸려서 15년 동안 병수발을 들어주다가 저를 만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자식들을 또 키워야 되니까 그때는 여자분들 돈 벌기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막 보험회사 많이 시작할 때 보험회사 나가가지고 또 몸 안 가리고 돈을 벌어서 그중에 첫째 딸은 대학을 3개씩이나 보내줬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첫째 딸이 시집을 간다고 그러는데 대학을 3개씩 보내줬는데 야! 하고 학벌이 차이가 나는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기쁘게 허락해 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식장 안 나가는 엄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지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냉장고 세탁기 다 해주었어요 병원에서는 몇 개월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딸 시집 보내고 보름이 지났는데 추석이 왔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죽었고 자기는 몇 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고 난 말기 암환자고 그런데 그날 추석날 자녀들이 한 명도 안 찾아온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진짜 눈에서 하루 종일 남편 영정사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 줬는데 죽어도 용서 못 해 준다? 사랑이 증오심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막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죽어도 용서 못 해 줘 그러다 보니까 암이 더 번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는 아주 숭고한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5년을 그런데 그때 아이고 내가 헛살았어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 이걸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집일까 그런데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와서 여호와 라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 드디어 이분이 치료가 가능하겠다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끝까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봐도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님 저는 이분을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분의 마음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갚게 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의 선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울고 이분도 울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산으로 달려갔어요 두 시간 있단 내려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새카맣던 얼굴이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그 백여 명 중에서 제일 빛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가서 산 꼭대기까지만 울면서 올라가가지고 뭐 기도 아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막 그냥 삿대질도 하고 욕도 했대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한번 투정 부리지 누구한테 부립니까 전 된다고 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픈 거 그냥 드러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 시간을 막 소리소리 질렀대요 사람 같으면 떠났을 텐데 아직도 예수님은 자기를 껴안고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병원에서 얼마나 산다고 그러더냐 그래서 3개월이 억울했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다 피 눈물을 흘린다 삿대질 했어도 눈 안 아깝다 가지 않고 그냥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냥 15년 동안 사랑한 게 아까워서라도 마지막 남은 3개월 마저 죽으고 하면 안 되니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숭고한 사랑을 베푼 줄 알았는데 받아먹을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서운하지 그때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숭고한 사랑 베푼다고 했는데 저도 이기적인 사랑을 베풀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라도 그냥 대가 바라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다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3개월이라도 진짜 사랑 주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움 원망이 다 눈물로 쏟아져 나가고라니 얼마나 얼마나 억눌렸던 마음이 가볍고 기쁜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산을 내려왔대요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래 그런데 내려오다가 변의가 느껴지더래 뭐 덕유산 깊은 산 속이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서 싸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한없이 나오더래 숙변까지 그냥 시커맣게 아주 그냥 시체 썩은 냄새가 라는 변을 막 엄청나게 봤는데 독소가 빠지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길로 암이 싹 사라졌습니다 몇 개월 밖에 살리 못한다고 하는 이분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저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사실 때 오셨던 분 있어요 그때 이분을 제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거의 25년 만에 광주 34개 교회 연합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분이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서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서운한지 내놓고 예수님과 상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여호와 라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예수님 앞에서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픈 걸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드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력규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제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왕의 보좌에도 앉을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이 백성들 데리고 나왔더니 3일도 안 돼서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날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화냇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어? 여기 Theoretical Medicine 이 저널에 보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논문에 보면 광역 반사 평형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걸 잘 이해를 하면 그저 똑같은 인간이지만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역 반사 평형이론 지금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반사되어 오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순간 저 사람의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자는 거예요 그 예를 여기 논문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1955년도에 넬슨 금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가 아파요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의료보험 똑같이 내는데 더 많이 혜택이 가죠 그랬더니 요즘 젊은 청년들은 풀공평하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 의료보험 늦는 건 똑같은데 왜 나는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나이든 할아버지들한테 그 보험자금 다 쏟아 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는 안 아파도 돈 얼마씩 줘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역 반사평형 이론으로 생각을 하면 야 얼핏 볼 때는 형평성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조금 넓게 보면 언젠가 80대 될 할아버지가 찾아온다 젊어서는 열심히 벌어서 돈 똑같이 냈는지는 모르지만 안 아프니까 안 받아도 지장이 올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덕택으로 나이 드신 분들 잘 치료받고 살 수 있고 언젠간 너도 노인이 되고 또 다른 젊은이들 올라오면 그때는 그 젊은이들보다 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을 해도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입장만 보고 그냥 어떻게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도장을 찍어 말어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는 되지만 힘드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인간관계가 막혔을 때의 치료의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광역, 반사, 평형이론에 근거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딱 틀어지면 40년 전부터 그때 뭐 할 때 안 해준 거 결혼식 날짜도 기억도 못 한 거 막 줄줄줄줄줄이 나오면은 뭐 어떻게 사랑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왜 기억 못 했겠어요? 그 모든 식구들 다 먹여 살리느라고 막 여기 뛰고 저리 뛰느라고 날짜도 잊어버렸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처럼 기도하시면 모든 게 다시 보일 수 있어요 부산에서 이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부정맥으로 10여 년 이상 고생을 해요 고혈압에 당뇨병에 그런데 어떻게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알고서 현미밥을 열심히 먹었더니 혈압도 약 끊고 정상 당뇨도 약 끊고 정상 부정맥이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광릉내 요양원을 할 때 이분이 오셨는데 현미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광역, 반사, 평형이론을 이제 가지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기도밖에 답이 없다 미움을 갖고 있는 한은 나도 손해다 이것이 있는 한은 치료가 안 된다 그런데 이분이 다 용서해줘도 그작 자는 용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방을 다르게 쓴 적이 벌써 몇 년이 됐대요 그런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의 일평생 지은 죄를 끄집어내주시는데 마치 슬로우 비디오가 지나가는 것처럼 쫙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죄를 끄집어내주시는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게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예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줬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가 가슴에 와 닿으면서 눈물 콧물을 막 흘리는데 강줄기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려오는데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나니 얼마나 가슴이 후련하겠어요 남편 얼굴이 딱 떠올려지는데 예전에는 이름만 떠올려도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야 이렇게 못난 나를 아직까지도 이혼 안 하고 호적책에다 이름 남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래 집에 가면은 꼭 껴안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검사해 보니까 10여 년 이상 있던 부정맥이 싹 사라졌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부산 35개 교회 연합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갔더니 이분이 거기를 나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인데 나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내줘받는다고 초청을 하길래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제가 들어가면서 부정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정맥이요? 아 내가 부정맥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같이 따라간 목사님한테 그 부부간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울었더니 와 이게 막 인꼬부부로 소분이 나가지고 그 친구 부부들이 지금 내 팀이 우리도 그 배우자 하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오른팔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모세처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처방한 치료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처방한 치료제는 도대체가 치료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치료제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출애국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불을 연못에 집어넣더니 쓴 물이 탄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여기 한 나무가 뭘까 이건 누가 지금 처방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 처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주석들을 보면요 그 마라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어떤 나무를 집어넣으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는 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 나무가 도대체 뭘까 원어를 보니까 하예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나무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한 나무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지역에 자라고 있는 모든 나무 다 연구해 봐도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나무는 우리 모든 쓰디쓴 죄악을 짊어지고 돌아가 주신 그 십자가의 한 나무 그 나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무를 불로 바싹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숯이 나와요 어떤 나무도 그 독소가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줄 수 있는 나무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에 불을 붙일 수는 있을 거예요 숯장작이 나올 것입니다 그 숯을 집어넣으면 그 독소로 인해서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달콤한 물로 지금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황불로 둘째 사망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유황불의 둘째 사망을 대신해서 지글지글지글 태워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그 죽음을 영적인 수수로 영접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영육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소제도에서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 피 흘려 죽으면서 번제단에서 불태워 죽는 모습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짊어져 주신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러는데 이 연못에 쓴 물을 독소를 다 해독하고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나무 숯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고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그 어떤 치료제보다도 수많은 독소를 제거해 주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뭔가 한참 날아가죠 연기가 날아갑니다 그럼 날아간 부분은 빈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끝까지 태우면 재가 되지만은 중간에 딱 공기를 차단시키면은 수많은 유기체와 연기로 날아간 그 구멍 구멍 블랙홀이 들어있는 숯장작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몸속에 어떤 독소가 들어와서 내 생명의 세포를 갈가 먹으면 그 독소가 생명을 싹 아사 가지고 날아가 버리면은 껍데기 시체만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을 어떤 종류의 독소가 갈가 먹을 때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가면 필경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불에 바싹 태워지면서 나온 숯을 갖다 붙여주면은 뭔가 한참 태워져서 날아가면서 생긴 블랙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 블랙홀은 독소, 염증, 통증을 그 블랙홀에 딱 끌어다가 흡착해서 붙여주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갈가 먹는 독소를 딱 끌어당겨 가지고 짊어집니다 그러면은 독소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숯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유황불로 두 번째 사망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유황불을 가지고 심판을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아사가 버리고 드디어 그 껍데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영적인 숯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내 영혼의 죄라고 하는 독소가 우적우적 갉아 먹으면 이건 뭐 다른 독소가 먹는 것보다도 더 곤고하고 더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갉아 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갉아 먹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영적인 숯 십자가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블랙홀이 쫙 빨아먹고 대신 짊어져 주면서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he West Journal of Medicine 이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숯, 좌콜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인지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저 예전에는 어떤 잘못된 농약 같은 거 먹으면 숯가루 물 먹어서 그저 위 세척하는 정도로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용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면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데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소가 내 몸 속에 들어와 아주 쓱 있어요 너무 아파요 그럴 때에 한 나무 이 숯이라고 하는 이 숯 나무를 집어넣으면 놀랍게 편안하고 달콤한 몸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논문에 나온 그림을 제가 하나씩 풀어서 여기 올려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독소 있는 음식을 먹든지 독소 있는 미세먼지를 들이마셨든지 그러면 몸 속에 독소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독소가 혈관으로 흡수가 될 거예요 전신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딘가 딱 정착해서 갉아먹으면 폐렴이 될 수도 있고 관절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여기 몸에 이 모든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의 장기 간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간으로 들어가는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으로 들어간 그 독소를 간에서는 제가 많이 강의하는 1단계 2단계 해독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름 보따리에 쌓여있는 독소 푸른 1단계 해독 그 다음에 풀어진 것을 포함 영양소로 포슴큘로 딱 묶어가지고 질길길 끌고 몸 밖으로 버려주는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포함 영양소 이것을 딱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담관으로 버려줍니다 그러면 소장으로 들어가서 대변으로 싹 버려주면 되는데 소장 정도 가서 포함 영양소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가 다시 또 소장해서 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사람들 평생 질병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때 한 나무를 집어넣으면 차콜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소장에서 이 독소가 포함 영양소가 풀어졌는데 그때 들어온 차콜이 너 이리 와 하고 블랙홀로 딱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버려주고 아직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것까지도 끌어당겨가지고 버려주면 질병이 치료될 수 있고 쓰디쓴 통증이 사라지고 달콤한 연못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박대웅 선생님 부인이 여기 와서 간경화 말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토하든지 간성 혼수로 쓰러지든지 응급실을 가야 돼 간경화 말기입니다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식 수술 후에는 답이 없는데 85세가 넘었는데 순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여기에서도 두 번인가를 다행히 백퇴된 힐링센터 코앞에 119가 있어서 응급실로 실려가 진짜 자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차코를 활용합니다 차코를 물로 마시기도 하고 차코를 팩을 만들어서 두툼하게 여기다 올려놓기도 하고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차코를 소개를 했어요 이분들은 지독한 무실론자입니다 보통 무실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영육에 짝이 맞으면서 이해가 됐고 여기서 한 3개월이 있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병원을 가지 않고서도 간경화가 완전히 사라져서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대구의 어느 교회를 두 분이 침례를 받고 열심히 다니고 있을 만큼 회복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 라파의 치료제로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느낌이 오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해 물이 어떻게 됐다? 타라졌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 말고 용서해 줬어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일평생 여기에 쓰리신 여러 가지 독소들이 싹 치료되면서 달콤한 연못으로 변화되는 진짜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지금까지는 정말 쓰디쓴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인생은 쓰디쓴 고해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가 내 연못 속에 딱 들어오면 그냥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괜찮아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달콤한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십자가의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도 여기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우울증이 치료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냥 우울증 환자는 얘기 안 해도 여기 우울증이라고 써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백여 명이 써주셔도 한눈에 딱 보여요 얘기 안 해도 우울증 써 있어 그런데 현미밥 먹어가지고 치료가 되면 이제 딴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 영적인 십자가로 치료되는 사람들은 그 100명 중에서 제일 화납니다 얼굴이 거의 빛이 나는 수준이에요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이 하나님을 꼭 이론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밥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나머지 짜투리 시간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쉽진 않지만 여기 백퇴된에 오시면 뭐 해주는 밥 먹지 밥 먹고 기도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그냥 아주 실컷 한번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옳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도마둥이에서 오신 우리 허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보니까 제가 1980년도에 그냥 술, 담배 쩔어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담배 피고 그리고 무실론자로 살아가다가 80년도 휴교 조치가 3개월 동안 대학을 문 닫았을 때 제가 그때 도마둥 교회를 갔는데 그때 시간이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전 그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봤는데 사실은 7년 전에 그때 7년 이전에 그 책을 봤는데 발도 안 되는 얘기들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똑같은 책인데 이게 스폰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쫙쫙 빨려 들어와서 이게 다른 책인가? 몇 번을 봤는데 같은 책이에요 나 혼자 읽을 때와 성령과 함께 읽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단숨에 읽고 다니엘 게시록 통신과목 단숨에 읽고 그리고는 성경을 쉽게 영감적으로 써놓은 각시대 대쟁투 전체를 읽는데 하루에 잠자는 시간 두 시간 정도 빼놓고는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3개월 동안 그러니 뭐 하루 종일 그걸 읽는데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몸이 방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저는 우리 홍 장로님처럼 감정 있게 풍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목석입니다 무슨 음식 좋아해 그러면 대답을 못 해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싫은 것도 없고 변함은 없지만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이야 이게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기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 당시 머리가 50% 이상 흰머리였는데 이게 검정머리로 다 바뀌더라고요 시력이 0.2였는데 1.2로 딱 바뀌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돌멩이도 삭힐 수 있다고 하는 나이인데 전 위장이 안 좋아서 항상 체해요 맨밥은 못 먹어요 국마르 먹더니 물 말아먹어야 넘어가고 조금만 빨리 삼키면 얹혀 있는 구체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또 하나 걸려요 그런데 그 위장병이 싹 치료가 되고 지금은 저보다 위장 좋다고 하면 제가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래요 놀라운 경험을 그때 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쓰리 쓴 죄악의 마음을 십자가로 씻어주셔서 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구약에서 마라의 연못이 있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마라가 신학성경의 헬라어로는 마리아입니다 가늠한 여인이요 창녀요 일곱 주신 들린 여인 이 마리아처럼 쓰리 쓴 인생을 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연못 속에 십자가가 천버둥 들어왔더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달콤한 마음의 연못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옥합 닦게 들여서 향유로 발 씻어주셨었던 정말 행복한 여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수대자도 다 도망간 그 순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그 여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장 그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었던 행복한 여인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리 쓴 연못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이 한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정말 달콤한 그 연못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자 씨가 제가 에덴 병원에 있을 때 오셨어요 자궁합 말기입니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할 것은 수술로 안 되고 항암치료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그냥 하는 거지 뭐 치료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데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암세포는 그래도 일순간은 좀 줄어드는데 원자력병원에서 이런 사람 천본되는 거예요 혹한 항암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투여하는데도 일도 안 준대 원래는 줄어야 됩니다 다른 데가 망가지는 것은 둘째치고 줄어요 그런데 아예 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하는데 미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가 누구를 미워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아저씨 미워하면 암까지는 안 걸립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데 이게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미워하면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암환자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10년 전에 죽었대 아무리 미워해도 죽으면 그래도 아이고 그 인간도 참 불쌍하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10년 전에 죽었는데도 아직도 자다가도 이름 떠올리면 그냥 머리가 쭈비쭈비 쓴대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상담으로도 안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이분이 산책을 가다가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가다가 산까지도 가지 못하고 저 끝에 있는 자동차 딱 붙잡고 쓰러졌어요 거기서 갑자기 울며 불며 기도를 했대 제대로 된 데까지 갈 시간도 없어요 염없이 하염없이 남편 젖혀놓고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지은 죄는 얼마나 큰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끄집어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대신 죽어줬다 이 십자가가 이론이 아니고 와 단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를 경험을 하면 용서 못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해 주시고 편안한 그때 그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그 경험을 이 자리에서 똑같이 감증하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병원을 딱 갔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담당 의사가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펫 촬영 그 당시 펫 촬영이 제일 정밀한 거잖아요 펫 촬영을 했는데 흔적도 없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남은 도저히 평생 이 일만 하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좀 떼자 조직검사는 진단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이 말기암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믿어지질 않아서 허락을 했대 떼놓고 와서 일주일 있다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조직검사상으로도 하나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성숙자 교수님이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30년이 지난 작년에 철원에서 여기 부부가 오셨는데 이분 사진을 딱 보더니 어 하면서 그때 에덴병원으로 자기가 보냈대 이분을 친척이래요 어 그러느냐 지금 그분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느냐 지금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일단인데 건강하게 산대요 다섯 번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치료 전제 조건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이거 빼놓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만 만나려고 그래요 여기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래를 지키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계명과 율법을 오해를 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요 마태봄 5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패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패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 골롯에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 그 율법을 못 박아버렸다 안식일을 인해서 누구든지 맞네 틀리네 편론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헤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패했다라고 하는 골롯에서 2장의 말씀이 맞아요? 아니면 절대로 패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마태봄 5장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5장 팝니까 여기는? 그러면 골롯에서 쓴 사도바울은 뭐예요? 2단입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다 맞아야 되는데 맞으려면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졌어도 절대로 패지될 수 없는 율법도 있으면 되고 십자가로 패지돼서 더 이상 편론할 필요가 없는 안식일도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성경에 몇 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율법들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덕법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비에다 꾹꾹 눌러서 써주신 십계명 인간이라면 부모 공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늠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은 절대로 패지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패지된 율법을 자세히 보니까 의문에 속한 법, 제사의자입니다 제사제도 드릴 때 사용해야 될 율법은 패지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후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어떻게 잡아서 언제 어디다 피를 어떻게 뿌려라 이런 제사제도법이 있는 거예요 진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패지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 제사를 드리느냐?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중에서도 언제 쉬느냐?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제7일 안식일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며칠, 며칠 날짜로 이건 요일이 막 바뀔 수도 있는 7개 절기 안식일이 있는데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평론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의문의 법, 제사법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먹으면 건강하다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정결하다 이런 건강법은 십자가가 있든 없든 폐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쥐약을 구약시대 먹으면 안 좋고 예수님 돌아가신다면 쥐약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에 나오는 건강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제 유튜브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만 모이는 단체가 있더라 그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이 강의를 좀 해줘라 부흥 목사님들의 거의 80% 이상이 다 당뇨 환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당뇨 안 자고 그래서 당뇨병 강의 좀 와서 해줘라 갔어요 식사를 대접을 해주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돈 많이 들여서 차린 거예요 근데 문어다리를 자꾸 제 앞에다 갖다 놔 그게 좀 더 비싼 제 제가 못 먹는 것만 자꾸 밀어둬요 김치 하나 말고는 먹을 게 없네 김치만 자꾸 먹으니까 아니 왜 이 좋은 걸 안 먹습니까 세상 세상에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났지만은 거기 있는 분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건강법칙과 완전히 반대로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 당뇨가 안 올 수가 있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막 항상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건강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킬 때 딱 며칠이면 당뇨약 끊고 정상되지 않습니까 고혈압약 끊고 다 정상되지 않습니까 파킨슨 환자 그냥 지팡이 던져버리고 걷지 않습니까 이건 폐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로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렇게 믿으니까 당뇨병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켜야 될 국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니까 이건 폐지됐어요 안 지켜도 돼요 즉 도덕법과 건강법 이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여호와 라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는 진짜 30년 동안 제가 해오면서 이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일주일 있다 가면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적혈구가 완전히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잘못 먹어서 만들어진 피가 다 죽고 지금부터 먹는 걸로 완전히 한 바퀴가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가 4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한은 안 먹을 수 있겠죠 옛날에 잘못 먹어서 만들어진 피 다 죽고 새로운 걸로 완전히 교체되는 4개월 정도 있으면 어떤 심한 질병이라도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면은 몇 년 있다가 재발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야 돼요 제가 30년 동안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별은 틀림없이 치료될 수 있는 기별인데 여기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저는 그게 제 미션입니다 여기서만 좋아지는 거 가지고 기쁨이 별로 없어요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여섯 번째 내용을 제가 예전에는 이건 빼고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실천할 때 재발이 되지 않겠구나 여호와 나파드시는 하나님을 여기 백퇴대에서만 만나지 말고 아예 장막을 치시고 평생 같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출애국의 15장의 1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가 열둘이나 있어요? 사막인데 열둘 물샘 물이 좋은 거예요 사막 중에서 또 여기 종려나무 몇 주가 있습니까? 70주가 나무가 이건 사막에서 보통 장소가 아니죠 물 좋고 숲이 우거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 치고 살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까지 하면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저쪽 자동차 웽웽거리고 다니는 그 길에서 나오는 먼지는 미세먼지고 1급 바람물질이에요 이걸 맡으면서 여기서 좀 좋아졌다고 해서 계속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물, 공기, 음식, 마음 모든 것이 다 통합적으로 실천될 때에 여기서 있던 것도 없어졌는데 왜 다시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여기서 좋아지시면 꼭 그런 곳에 장막을 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건강으로 제일 안 좋은 데예요 논문을 보면 2차선 도로 옆에 있는 집이냐 4차선 도로 옆에 집이냐 8차선 도로 옆에 있는 집이냐 이거에 따라서 질병이 달라져요 제가 광명에서 8차선 도로 옆에 살아봤는데 이중창 해도 먼지가 다 들어옵니다 직장 다닐 때야 할 수 없이 도시에 산다고 하지만 은퇴하고 왜 그 공기를 맡으며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이 백퇴된 힐링센터에서 지금 우리 봉의원 직원이 자녀들 만나러 휴가를 가고 지금 없는데 한 7년 전에 죽산 쪽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언니가 강제로 끌고 왔어요 돈까지 내주면서 친다고 하는데 강제로 끌려왔어요 강제로 끌려온 사람도 얼굴에 다 표시가 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방암 3기 말인데 수술이 안 돼요 항암치료에서 줄어들면 수술하자 항암치료를 몇 개월 했더니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더래요 아 나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또 이 힐링센터를 어딜 또 찾아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조금 좋아지는 건 있었지만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가서 봤더니 더 커졌대 병원을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실망 병원 방법도 안 되고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그 방법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완전 좌절인 거예요 언니가 야 그거 하던 거에다가 이 백퇴대는 요즘에 좀 다른 거 하나를 더 한다 이렇게 가보자 싫텐데 근데 와서 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딱 4일 했는데 암덩어리에 4일만에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안 올라갔대 이게 팔이 아 근데 발이 쑥 어깨죽지까지 올라가는 변화가 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다르네 아 이건 좀 다르다 새로 해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설악산으로 가자 와서 지금 뭐 거의 한 거의 한 6년? 6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싹 치료가 되고 우리 직원으로 막 면목씩 하면서 삽니다 암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이 6가지 방법 모두 다 실천하게 될 때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곳으로만 그냥 골라서 골라서 그 골목길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출애국기 15장의 마지막 말씀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거하면서 모두를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서 광릉내 요양원도 만들어보고 또 더규산 요양원도 전부 공통점 물 좋고 산 좋은 곳이에요 여수 요양병원 에덴도인 전문 요양센터 에덴 요양병원 정말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타입의 운영 방법이었지만 이 모델을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또 10년 동안 TV방송 위성방송 라디오방송에서 이걸 또 전해보기도 하고 또 이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백퇴된 교회를 또 설립하고 지금도 잘 돌아가요 또 이걸 전 세계에 좀 나눠줘야 되겠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 또 태양신의 나라 인카문명의 페루 또 이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4천 명씩 모여서도 전해보고 회교도의 나라 벵글라데시에서 2천 명씩 모이고 잡신의 나라 일본에도 될까 히로시마 후쿠오카 똑같이 됩니다 아니 더 잘 돼요 무실론의 나라 중국에서도 2천 5백 명씩 모이면서 놀랍게 들은 걸 보고 김일성 교회의 나라 북한에서도 제3평양 제3병원에서 해보니까 한국에서 강의할 때 우는 데 목에서 똑같이 울고 웃을 때 똑같이 울고 웃고 똑같이 한국 사람이에요 똑같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똑같이 치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물 좋고 산 좋은데 어디 가면 꼭 저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다가 요가 하나 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참 많이 가봤어요 여기 설악사는 제가 연고가 전혀 없는 데입니다 근데 한 분이 여기를 딱 얘기하길래 동북 끝 외진대로 해갑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또 얘기를 하길래 두 번째 또 그렇게 얘기하면 민망할 거 아니에요 뭐 기대 없이 그 당시는 일주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인데 토요일 날 끝나고 월요일 날 시작하는데 일요일 날 딱 하루씩 안 되니까 내가 한번 가봅시다 아무 기대를 하지 않고 저쪽에 있는 첫 번째 건물을 딱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데보다도 좋은 거예요 금강송 숲 종려나무 70주 정도가 아니에요 피톤치드가 논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발표한 거 보니까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나오고 그 피톤치드가 암세포 잡아먹는 MK세포를 어마어마하게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 뒤에 피골계곡 음리온 골짜기 거기다가 또 이 온천물도 또 우리 온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실리카 면역력 높여주는 실리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온천물이 여러분들 방에 지금 뜨거운 물은 다 실리카 온천물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이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집 사러 다녀 쉬는 시간마다 집 사러 다녀서 우리 맨마들이 이 골짜기 집값을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사지도 않으면서 집값만 올려놨어요 작은 집이 없어요 이런 덩치만 있어서 그냥 물어만 보고 안 하니까 여기 굉장히 뜨거운 데인 줄 알으면 집값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 큰 거를 나 혼자 살려고 살 수는 없고 좀 이렇게 져가지고 우리 다 모여 살 수 있는데 좀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처럼 좋은 데가 별로 없겠다 그래서 저쪽 건물에 이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건물을 구입을 하고 또 저쪽 건물 지금 막 이게 뭐 이렇게 포장 쳐놓은 거 있죠 그 건물을 또 구입을 해서 이게 지금 설 지나면은 13일부터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건물을 또 하나 사서 거기에는 철거가 이미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봄부터 이곳에 그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한 200세대 되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끝난 다음에 이름을 베트라파 출입구 15장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그 라파 베트 집 치유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지 1400평에 건평 400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7층 190세대 정도가 이제 추진이 됩니다 여기가 정말 그 엘림 못지않게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뭐 형편에 따라서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뚜리룸도 있고 이것을 이제 아까 저쪽 영랑호 사람들은 거기에 좋다고 40평에 막 20억씩 금방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바닷가가 아니고 숲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미세먼지 미세 물안개가 다 떠돌아다녀서 이건 제 기간에 논문에 나옵니다 바닷가로 가면 안 돼요 치료를 위해서는 보기는 좋아도 제가 물안개 바닷가 물안개 속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그냥 다 옷이 막 곰팡이가스러워요 지금 여기 속초는 바닷가 다 평당 3천만 원 이상씩 가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세계적인 치료의 힐링계곡인데도 그렇게 비쌀 필요도 없고 딱 사가지고만 오면 여기 있는 강의가 다 유선으로 실시간 각 방으로 연결돼서 나가게 하고 또 거기에 아주 여기 3층에 교회와 함께 그 3층에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 식당이 들어가서 이 음식을 끝까지 잘 먹고 집만 사가지고 오면 거의 실비 개념으로 이 프로그램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추레웃기를 근거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고기 안 먹겠다 회 안 먹겠다 해도 회 먹는 동창들 만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의지가 별로 강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냥 거저먹기로 해요 모여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엘림의 장막을 치는 것처럼 여기서 잠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면서 모든 질병을 완전히 재발되지 않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모델링이 지금 설계도대로 1000분의 1인가 10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어놓은 모델링인데 저 이제 모양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D긋자 모양 한가운데는 온천물로 만들어진 분수대와 이 조격 한 4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격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뺑 둘러서 맨발 걷기 코스가 열 바퀴를 돌면 만보가 될 수 있는 겨울에가 맨발 걷기 참 어렵죠 서울에서는 지금 비닐하우스를 치고 한 날 그럼 공기가 안 좋아요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그 온천물에 발 딱 10분만 담궈놓으면 한 바퀴 돌아도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춥지도 않고 그래서 멀리 가지도 않고 그 주변으로 이제 다 황토 까른 데로 돌면 되고 그리고 이 그래픈 찜질이나 여러 가지가 여기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좋은 수준으로 평생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물이 4개가 있는데 이건 병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병원이 들어오고 주관보 센터 또 요양원 이게 전체 세트로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메스터 플랜을 가지고 나이 들어서 병원 없는 데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모든 게 이제 갖춰진 그림으로 1번으로 저 건물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이 출애국기 15장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